저는 여러분들의 리더 아름입니다. 나는 여러분들의 호 여러분들은 나의 호 여러분 제 이름은 제 좋아 이런 맛이야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요정나라에서 온 요정지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정 중에 제일 제가 막내입니다. 아우 스물두 살 수트 예아 안녕하세요. 정규입니다. 아미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. 나레이션 요정 진입니다. 멋있네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제가 bta 20일에 활동하고 있는 타타아빠 구에요.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